한국 여행 뒷얘기에 정겨운 한국 풍광을 담은 영상들이 해외에서 눈길을 끌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관광객들이 담아서 유튜브에 올린 영상들을 보면요 와 저런 곳이 다 있었나 할 정도로 놀랍고 반갑더라고요 맞아요 해외 관광객들이 담아간 영상과 올린 뒷얘기를 보고 정말 이런 곳이 있나 하고 찾아오는 분들도 있고요 식당에 휴대폰 두고 나왔는데 한참 동안 달려나온 식당 주인 그리고 또 차를 잡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요 유창한 영어로 마침 그쪽으로 가는 길이라며 태워다 준 얘기도 있죠 그렇죠 그런 분들의 한국 경험담에 나도 가고 싶다 한국을 느끼고 싶다 안 그러겠어요? 네 물론입니다 하지만 서울 중심가로 몰리는 관광객들에게 그 바가지 씌운 일들 이거 조심해야겠더라고요 맞아요 딱 한 번 보고 말 사람처럼 대하면 그 바가지 쓴 거 한 외국 관광객 두 번 다시 오고 싶은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럼요 네 자 이제 봄 축제 열리는 곳이 부쩍 늘어날 텐데요 이 손님 맞이 우리가 찬찬하게 챙겼으면 합니다 네네 봄 축제 마당이나 행사장 공연장에 국악마당 국악 무대도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네 그런 모습을 영상에 담아서 이게 바로 한국의 500년 1000년 된 음악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소개하면은 그게 바로 국악 홍보대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올봄에도 해외 관광객들이 국악을 만나볼 기회가 활짝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이 시간 첫 곡 띄워드립니다 국립국악원 정화학단의 연주로 수재천 함께합니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수재천 띄워드렸는데요 국립국악원 정학단의 연주였습니다 네 문자 참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우물정의 0302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상사디아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보성다원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 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광대랑 철하니랑 여박이 철하니 그 동네는 그 봄비가 싹 씻어주던가 엊그제 봄비 아휴 조금 아쉽더구만 우리 동네는 덜 씻겼지 저 하늘을 보고 말하게 아휴 글쎄 그 봄비가 저 하늘에 그냥 미세먼지까지 그냥 싹 씻어줬으면 했는데 아휴 그냥 봄날이 걱정이네 나는 걱정 없네 수세미 재배하는 당숙모가 있어서 걱정 없어 아니 여기서 웬 당숙모의 수세미인가 봄철 내내 오면은 마셔야 할게 미세먼지요 황사잖아 나는 당숙모 수세미로 해결할 참이네 아휴 그 수세미로 어딜 박박 문지르려고 그러는가 아휴 수세미랑 배랑 섞어 먹으면은 미세먼지고 황사고 다 씻어진다잖아 얼씨구 당숙모 수세미 장사 꿀배 장사 잘 더 해주겠네 나는 저런 먼지들 물로 씻어볼 작정이네 어? 그냥 물로 미세먼지가 내려가 주겠대? 아니 그냥 물이 아니라 미역의 멸치우린 해조류물로 씻어볼 작정이네 어야 미역하면은 우리 고향 미역이 최고 아닌가 얼씨구 봄부터 미역국물에 자주자주 미끄러지면 어쩌려고 미세먼지만 미끄러져라 나는 꼿꼿하게 쳐들고 숨실난다 오기라도 내야지 어쩌고는가 아주 내놓고 고향 미역 멸치 장사 하는구만 나는 저깟 미세먼지 황사 생무시하기로 했네 아니 그거 무슨 재주로 숨을 쉬는 곳에 미세먼지 황사 없는 곳이 어디 있다고 생무시라니 아니 어떻게 오뚜 입다가 빨래에서 입으면은 기분이 좋잖아 그렇지 나는 이거 들고 다니면은 걱정 없네 쉬고 그게 뭔데 코로 마셨다가 입으로 뱉어내는가 하루에 두 번만 이렇게 그냥 쉭 마셨다가 뱉어주면은 가슴 폐에 쌓인 거 몽땅 나오걸랑 기분도 맑아지고 여보게 어디 어디 나도 좀 한번 해보세요 아, 보이는가? 응, 보이네 미세먼지 덩어리 그냥 팡팡 나가 자, 자, 여보게 자네는 몇 개 살 건가? 가정용? 회사용? 자기만 쓰려고? 몇 개냐고 미세 팡팡 몇 개 한국 전통 문화 중심 얼씨구 좋다 지와자 좋네 국악방송 1호구나 서울경기 FM 99.1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나주, 담양은 99.3이고요 전주, 익산 95.3 광주, 포항 107.9 진도 목판은 94.7이고요 광릉은 103.3, 남원 95.9 제주 91.3, 서귀포 106.9, 메가헬츠까지 세계로 열린 여러분의 국악방송 얼리시구나 좋구나 국악방송 좋으시고 고전 속에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의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네, 오늘은 윤기의 남을 캐는 여인 노래입니다 네, 윤기는 조선 후기 정조, 순조 연간 문신이면서 학자였죠 네, 영조 때 사마시에 합격해서 성균관에 들어가서 20여 년간 학문을 닦았던 윤기는 정조대왕 시절 승문원과 예조, 이조남관으로 활동했는데요 그의 문집인 무명자집 20여 권이 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윤기의 무명자집에 수록된 시 가운데에 입춘을 지내면서 봄맞이 심경을 노래한 작품도 있더라고요 네네, 겨운에 얼었던 초가집에 따뜻한 봄 햇살이 비추는 걸 참 감사히 여기며 노래한 그런 구절도 돋보이죠 이 봄날 누가 보냈을까? 가느다란 청실삭을 누가 보냈기에 난 흰머리로 묻는단 말인가? 네, 그 구절에 나오는 청사, 수송새우, 백발, 불금신이라 봄날 앞에 감사하며 늙어가는 자신을 탄식하는 신경이 잘 드러나 있죠 네, 흰머리가 늘어가는 자신 앞에 나타난 이 가느다란 청실삭 시인 윤기는 그렇게 봄 앞에 섰던 거군요 네, 가난했던 윤기는 겨운에 얼어붙었던 초가집 지붕에 내린 봄 햇살을 그리도 감사했던 거죠 인자한 저 하늘이시오 이렇게 노래하면서 말이죠 대지에 오는 봄 기운을 나눠서 초가집뿐 아니라 이 마을 저 산너머 동네까지 봄 햇살에 감사하듯이 한양 궁궐 안에서 백성을 생각할 주상을 향해 봄 햇살 같으십시오 네, 그런 추건의 마음도 담겨있는 노래이기도 하죠 윤기는 봄날 그 나물 캐는 여인을 보면서도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물 캐는 여인의 노래를 남겼겠죠 네, 그랬죠 근데요, 나물 캐는 여인 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하지 않을까요? 길을 가던 나그네가 발걸음을 멈춰서 자신을 보고 있다면은 말이에요 그렇죠, 바로 그 그림 한 폭이 윤기의 그 작품에도 전해지고 있죠 네 자, 그럼 우선 윤기의 나물 캐는 여인 노래부터 볼까요? 허리에 광줄이 낀 어여쁜 여인 내 가녀린 손길 건네 구름 헤치며 나무를 캔다 네, 봄날 그림 한 폭이 떠오르죠 허리에 광줄이 낀 어여쁜 여인 내가 가늘한 손길을 내어서 나무를 캐려는데 구름을 헤치며 캔다 했으니까 산중은 아닌가 싶고요 길손 보자 웃음 짓나 싶더니 훌쩍 달아나네 목년 뒤에 숨었던가 부용목에 숨었던가 네, 나그네가 나물 캐는 자신을 본다 순간 잠시 눈을 마주쳤겠죠 네, 나물 캐는 여인이 웃었던 건 일단은 무서운 사람은 아니죠 그러면서도 몸을 훌쩍 피했어요 네, 그 부분에 윤기가 만난 나물 캐는 여인이 반은 안심하며 또 반은 경계하는 그런 모습이 또 보이죠 그렇습니다. 나물 캐다 만난 사내 그 시절은 일단 대외라는 걸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모르는 남녀가 아니잖아요 네, 네 윤기가 만난 그 나물 캐는 여인에 대한 아쉬움이랄까요? 그게 이 한 구절에 드러나 있죠 견계코련 함소주라 길손을 보고 흠짓 한 번 웃고서 몸을 숨긴 나물 캐는 여인 네, 열분 구름을 이리저리 헤치며 나가는 가느다란 그 손길이 보이는 성 싶습니다 네, 윤기가 만난 그 나물 캐는 여인 이 봄날 어느 산골에서 또 만나볼 수 있었으면 싶은 그런 노래입니다 네, 오늘 고전사랑방 윤기와 나물 캐는 여인 얘기는 인터넷 카페 상암볼 상사디아로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수임당 가락타기와 지음지우의 연주로 만춘만주곡 띄워드립니다 본 체험열차 오늘은 놀라운 체험을 준비했습니다 내일 모레 인공지능 알파고와 우리 바둑계 최고수인 이세돌 선수가 격돌하죠 아, 네, 그 전에 알파고랑 먼저 대결하고 싶은 분 저기요, 그 알파고 불러줄 수 있어요? 당장 나하고 한 판 하게 해주세요 아, 네, 바둑 고수신가요? 여력 국수이신가 보군요 그 알파고랑 당장 한 판 두겠다는 건가요? 인공지능 알파고가 바둑으로 인간을 시험해보겠다? 내가요, 꼼짝 못하게 해줄 테니까 알파고 나와봐 왜? 겁나니? 겁나? 아이고, 저기요, 그렇게 큰 소리 치다가 바둑대결에서 지고 또 분해서 불면증에 시달릴 수 있는데요 인공지능 점막 코를 납작하게 해줄 테니 상금 얼마 줄 건가요? 그 바둑계에서는 모르는 얼굴인데요 아니, 이렇게 큰 소리 치다가 알파고에게 당하면 대책이 없는데 정말 자신 있나요? 제가 말이에요, 바둑 가지고 큰 소리 치겠다는데 나는요, 종목을 바꿔서 결판 내보겠다는 거예요 작곡으로 말이에요 아, 네, 작곡가시군요 아니, 근데 작곡으로 어떻게 겨뤄보자는 말인가요? 자, 자, 알파고가 궁금해서 나왔거든요 어, 나왔니? 그럼 지금부터 즉시 응답해야 해 메나리 주제에 의한 봄노래 한 곡 만들기 왜, 난감하니? 네, 그 알파고가 메나리 주제에 의한 봄노래의 소리를 듣더니요 아, 순식간에 우리 메나리 소리 입력하고 학습하는데요 네, 시간을 달라고 하네요 아, 얘가 겁나나 보네 시간은 무슨 개나리는 어디쯤 왔더냐 여기는 알파고 방금 괴지나 칭칭 표절했다 어쭈, 표절을 알아보네 그럼 진짜 창작곡 부를 거니까 너도 창작곡 못 부르기만 해봐, 응? 개나리 동백의 홍매화가 남풍 타고서 올라오네 너는 어떻게 할 건데? 나도 개나리, 나도 홍매화가, 나도 도도도덕배이지 너 따라쟁이니? 창작을 해, 작곡을 하라고, 알파고야 상한골 상사대의 1부 끝곡으로 최경만 연주, 국립국악관연악단의 연주로 창부타량을 주제로 한 피리협지곡 함께 했습니다 네, 이제 9일부터 3기의 대결이 벌어질 거잖아요 네, 네 인공지능 알파고하고 우리의 이세돌 선수의 바둑 경기 정말 이 경기를 앞두고 관심들이 꺼지고 있습니다 네, 글쎄 말입니다 과연 누가 이길 거냐 유럽의 체스보다도 더 인간이 만든 가장 복잡한 게임이 바로 바둑이라는데요 무한한 수가 있다며 그렇죠, 네 과연 알파고가 인간처럼 멀리 내다보고 또 창조적인 판을 짤 수 있을지 그리고 또 흙과 백돌이 붙일 때 알파고의 전투 능력은 어느 정도일지 정말 궁금하면서도 기대가 됩니다 그러게나요, 판우위를 꺾고 이세돌을 지목을 했다고 그러는데 세계 랭킹으로 이렇게 보면 판우위는 한참 저 아래 밑에 있대요 네,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을 전승으로 5번을 다 이겼다며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우리도 이제 5번을 지금 대국을 두는 거잖아요 과연 누가 이길지 누가 승을 할지 관심이 진짜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세돌 9단이 입신 경지니까 승리를 장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세돌 9단이 승산 있다 이렇게 장담을 하고는 있는데 지켜는 봐야 되겠죠 물론입니다 아니, 정말로 우리가 인간처럼 이렇게 창조 능력이 있는지를 보려면 꽁트에서 말한 것 같이 작곡이라든지 이렇게 시를 짓는 거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줘봐야 하고 싶네요 이런 거는 어떨지 그렇습니다 정말 인공지능 알파고한테 너 매나리 주제에 의한 봄노래 또 창부 타령 주제로 하는 봄노래 이런 걸 한번 작곡해 보라고 하면 정말 김영아 씨 말대로 어떤 곡이 나올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하여튼 9일부터 15일까지 이렇게 5번에 걸쳐서 대국이 이뤄지는데요 인공지능 프로그램 이 알파고가 우리 인간을 상대를 해서 인간이 나으냐 아니면 프로그래머가 나으냐 이게 대결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참 해보나 마나한 일이지만 어쨌든 간에 아주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두고 봐야겠죠 내일 모레잖아요 우리도 함께 지켜보자고요 상황골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주 국악방송이 만든 디지털 국악기 교과서 우리악기 토파보기 그 토파보기가 더욱 새로워졌습니다 가야금 피리 북에 이어 멋진 우리악기 해금이 추가됐어요 그리고 영어 버전에 이어 4가지 악기 모두 중국어 버전도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악기 세계화의 마중물 우리악기 토파보기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이 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디지털 우리악기 교과서 해금을 추가해서 더욱 풍성하게 중국어를 추가해서 더욱 많은 세계인이 스스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한류 3.0 시대, 이제 우리악기로 이어갑니다 우리악기 스마트 교과서, 우리악기 토파보기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정보센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권입동에 조성된 거상 김만덕 객주의 주막과 객관이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도는 김만덕 객주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번 달부터 개방해 만남의 장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 빙떡, 모주 등 전통음식을 판매하는 주막과 한옥 숙박체험을 함께 운영합니다 4월부터는 매월 정기적으로 과거 객주를 연상할 수 있는 물품 거래를 재현하고 대장관 체험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행사, 수공예품과 예술품을 파는 장터행사도 진행돼 예정입니다 전통부터 현대까지 장르를 초월하며 거문고 음악 발전에 힘쓰는 한국 거문고 앙상블이 아홉 번째 정기연주회를 개최합니다 2016 한국 거문고 앙상블 제9회 정기연주회 금세계가 내일 오후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약당 무대에 오릅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김용실 작곡가의 농부가 주제에 의한 거문고 협주곡 청명과 환희, 출강, 한시준 작곡가의 곡 안땅 등 전통음악의 현대적인 재해석을 입힌 다채로운 곡들을 선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휴대전화 010-5222-2587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를 선보이는 순회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 문화의 정수를 선보이고 가능성을 조명하는 전시 메이드 인 코리아, 문화로 산업을 창조하다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3월 3일부터 오늘까지 열리고 있는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전시를 시작으로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3월 18일부터 23일까지 그리고 부산광역시 백스코에서는 4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 전시회가 이어집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공예와 한복 그리고 융복합 콘텐츠까지 다양한 문화상품을 선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는 시각장애인 전통의례인 서울맹인 안택경과 염색장인제도인 홍염장 종목에 대해 시민을 대상으로 보유자를 공모합니다 서울 맹인 안택경은 조선시대 시각장애인들이 국행기유제에 참여하는 등 독경을 통해 전통문화를 복원, 계승해온 전통의례입니다 홍염장은 조선시대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홍색을 염색하던 장인이고 두 종목 모두 서울의 역사와 문화적 특징을 반영한 점을 인정받아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신청은 오는 3월 25일까지며 종목별 신청 자격과 심사기준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문화유산에 간직된 이야기를 바탕으로 누구나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장편 웹툰을 연재합니다 웹툰 물상객주는 지난 2월 17일을 시작으로 5월 18일까지 매주 수요일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연재됩니다 물상객주는 우리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최초의 장편 웹툰으로 문화재청이 발굴한 문화유산 이야기 자원을 활용해 문화유산에 얽힌 다양한 일화를 웹툰 속 이야기에 녹여냈습니다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 거상인 물상객주 김학수와 몰락가문 출신의 여인 서기현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물상객주는 문화재청 국가유산 포털, 문화재청 모바일 웹 등을 통해 제공됩니다 국립국악원이 전통무용의 정수를 전하는 수요춤전 무대에 오를 외부 공연 작품을 모집합니다 국립국악원은 오는 3월 11일까지 전통춤 또는 전통을 기반으로 한 창작춤 공연 작품을 모집합니다 공모 작품의 주제는 풍류사랑방 공연장 공간에 적합한 쌍모를 기반으로 구성한 작품으로 오는 6월 무대에 오를 수 있어야 합니다 최종 선정된 작품은 공연지원금과 함께 프로그램과 인쇄 홍보물 제작, 배포, 대관료와 공연용 악기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습니다 접수방법은 국립국악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부호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야 이정일 김영화의 풍자 흑살세상이야기 아 좋네 소리고 또 헐쏭 상암골 상사디야 동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제주의 봄축제 소식을 찾아보겠습니다 제주 서귀포시가 봄이면 크게 열고 있는 유채꽃축제 생각나시죠? 네 그렇습니다 머자나 유채꽃 불결치는 제주의 봄축제를 함께 할 수 있을 텐데요 올해 제주 유채꽃축제는 4월 9일부터 10일까지 표선면 유채꽃광장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올해는 유채꽃 향기에 시간을 더하다 이런 부제로 열리게 되는데요 표선면에는 가시리광장이 있죠 그 가시리광장에서 유채꽃거리축제도 펼치고요 네 특히 올해는요 어린이 유채꽃 그림 작품 전시도 하고요 유채꽃으로 부채 만들기며 유채꽃 미로 체험도 준비했다고 하네요 네 올해 제주 유채꽃축제마당에 가면 유채꽃을 이용한 다채로운 체험거리도 많고요 또 관광객과 제주 주민들이 함께 즐길 거리도 많다고 합니다 네 유채꽃축제가 열리는 표선면 가시리마을은 유채꽃이 활짝 핀 모습이 아름다워서요 그 한국의 아름다운 길 백선에 선정되기도 했죠 그렇죠 네 그 가시리마을 주변에는 녹산로 유채길을 비롯해서 천혜의 자연환경이 갖춰져 있는데요 많은 도민들과 관광객들이 잊지 못할 봄날 추억을 간직하게 될 유채꽃축제 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번갈아가며 유채꽃축제를 펼쳐왔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서 개최하기로 했다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제주 유채꽃축제는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서 고정 개최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주를 대표하는 봄축제로 도약해보자 네 거기다가 서귀포시에서는 청정고사리축제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제21회 한라산 청정고사리축제도 4월에 열리거든요 네 올해 한라산 청정고사리축제는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에서 열리는데요 한남리에는 국가태풍센터가 있거든요 네 그 서쪽 일원에서 청정고사리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네 올해 고사리축제에서는 고사리 꺾기 체험과 그리고 고사리 음식 만들기 그리고 또 고사리 가요제를 마련해서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잔치마당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네 4월이면은 유채꽃축제와 청정고사리축제가 활짝 열리는 제주로 찾는 발길이 물결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고향 소식은요 제주의 봄축제를 미리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김주산 외 여러분의 소리로 봉지가 띄워드립니다 옛이야기 엮어보는 상앙골 풍류극장 오늘은 얼레빛 거사 얘기 가운데 지리산 오르는 길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낡음이란 그 일행이 지리산 가는 얘기 만나보실까요? 전에 낡음이와 들수란 사람이 지리산을 찾아오르고 있었으니 자기들 딴에는 지리산 정기를 받아서 하는 일 잘 되길 바라는 뜻도 있고 산수 풍광 장엄한 지리산 구경도 하고 싶었던 것이었겠다 아이고 오야 e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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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야 irre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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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게 숨이 차 잠깐 쉬어가 아유 사람아 쉬자고 아이고 자넨 그 산삼을 캐먹었나 아이고 아이고 에헥 생긴 꼴하거니 지리산 신령이 한마디 하시겠네 집에 가서 놀거라 쉬자니까 가면서 궁을 대기는 어야 들쏘 저기 저 나무 밑에 이 우람한 나무 좀 보소 우람한 나무라? 낡음이 거기 금줄 쳐진 거 안 보이나? 아이고 나는 금줄이고 뭐고 난 좀 쉬어야겠네 이리 와 어야 들쏘 저런 약골하고 지리산이라니 아 이게 무슨 나문지 아이고 나 엉덩이 디밀어 자넨 이 나무를 안 낸 날인가 최인이 무슨 나무기는 뭐 그냥 큼직한 소나문만 지리산 할배송도 모르고 예라이 그 나무가 한 500년 넘은 건 알아보시고 500년 할배송? 아야 들쏘 이게 500년이라고 누가 그러던가 참 보니까 그 밑둥은 거의 다 죽었구만 달금이 당산 할배송 앞에서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닐세 지리산 지켜온 나무 중에 하난데 아 절이나 하고 앉으래도 절은 무슨 아니 이게 죽어서 500년이라면 뭐가 겁나고 있다고 아이고 아이고 어디 방석 좀 빌리세 저저저 당산 신목한데 철도 없이 저철은 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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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 소린가 아니 내가 내가 말했잖아 지리산 당산 신목이니 절 올리고 앉으라고 에이 에이 설마 그 할배송이 천둥을 불렀을까 아 가만 그러면 그 내가 다시 그냥 앉으면 또 천둥 치나 볼까 어 어 이렇게 헥 벼락 맞고 싶은게 벼락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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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만 아이고 그려 올리지 지리산 당산 신복인지 그 할배송인지 그러다가 입에 벼락치면 어쩌려고 시건방이야 이리 나와 이리 나오게 당산 할배송님 지리산 오르는 길에 잠시 뵙고 가게 됐습니다 저 낡은 미간 무지에서 물회를 범했습니다 잠시 쉬어가게 허락해 주소서 그럼 잠시 쉬어가고 있습니다 당산 할배송님 야탈수 정말 이 나무가 지리산 지켜온 세월이 한오백년 됐단 말인가? 남은 이쪽으로 소문난 나무야 자네 황산대첩 들어봤지? 알지 고려 말에 이쪽으로 외놈들을 쳐들어왔자뇨 그때 이 지리산 당산 할배송이 미리 알고 울었다는 거네 할배송이 울다니? 아니 나무가 어찌 우는가? 에이 그냥 바람이 숭숭 부니까 힝 힝 소리겠지? 바람도 없는데 나무가 웅 아웅 했대니까는 아니 그럼 이 할배송이 정말 외놈이 운다? 웅 웅 웅 웅 이렇게 울었단 말인가? 자네 이런 시건방으로는 같이 못 가겠네 따로 가세 아이 참아 아니 그냥 모르니까 물어본 소리 가지고 무슨 말을 그리 하는가 참이 지리산 가는 여비를 내가 곱절이나 마련해 왔는데 아무래도 낡음이 자네랑 지리산 가는 게 옆에 있는 내가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래 아 운나무 소리를 들었으면 벌떡 일어나서 철이라도 한 번 더 해야지 뭐? 나무가 울었다고? 당산 신목 앞에서 나무가 울기는 뭐가 울어? 아 따로 가자고 성질하고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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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 지리산 신동이시여 이놈 낡음이가 잠시 경망했습니다요 그 용서해 주시는 뜻으로다가 지금 한 번 울어 볼 수 없겄는지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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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봐봐 아 빌려면 제대로 밀어야지 응? 지리산 신동이시여 저 경망한 낡음이 지리산 오르다가 굴러 떨어지는 일이라도 없게 불러? 누가? 내가? 말이라도 당산 할배송님 이놈이 이리 싹싹 빌고 있습니다요 보이십니껴? 네 구례의 향제 줄풍류 가운데서 도두리를 김정혜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상한골 풍류국장 얼레빛 거사 얘기 중에서 지리산 오르는 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들수라는 사람이 지리산 기행에 나섰는데요 워낙에 낡음이가 경망스러운 사람이네요 네 그러네요 자 이들이 지리산 가는 길에 겪는 얘기들 그리고 지리산에서 만난 그 얼레빛 거사는 누군지 네 그 얼레빛 거사와 벌이는 흥미로운 얘기들 기대해 주시고요 뒷얘기는 내일 이 시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 마련한 우리 음악 감상실 소리길 가락길 오늘은 지게 소리입니다 네 등에 그냥 짐을 얹어서 나를 때와 지게로 짊어지고 나를 때 네 지게 없이 등짐을 짊어지는 거는 더욱 견딜 수 없을 거래요 아마 그럼요 김영아 씨 지게질 안 해보셨죠? 머리에 물항아리 안여보셨죠? 이거 참네 아니 지게질 해봤다고 자랑하려고 했더니 물항아리를 머리에 얹어봤느냐 소리에 아주 탁 막히는데요 아니 그래도요 우리 지게가 물건을 실어나르는 운반기구로 우수한 발명품이라면서요 네 민간에서는 지게로 말했지만요 문헌에 기록된 지게를 보면요 배협자로 쓰여 있더라고요 등에 척 달라붙어 있는 배협자로 쓰거나 또 기대서 짊어진다는 부지기도 지게의 다른 이름이더라고요 네 저는 보기만 해도 실감이 안 납니다마는 지게의 높이 높이 짐을 짊어진 모습을 보면 위태위태하기도 하고요 지게질을 하는 사람이 온전할까 불안불안하죠 네 그렇습니다 모진 지게질을 평생 하는 분들이 우리 농촌을 지켜왔던 거죠 겨울에는 나무하는 지게질 그리고 봄날부터는 농기구 짊어지고 들로 밭으로 나가야 했고요 네 그러니 자연이 지게다리를 두들기면서 지게 타령이 나왔겠네요 네 우선 한숨이 나왔겠죠 어느 때나 이 지게를 벗어놓고 허리 한번 펴고 살거나 어떤 사람은 고대광실 잘도 사는데 이내 팔자는 태산 같은 짐을 지고 지게질로 사는구나 네 지역마다 조금씩 가사는 다르지만 지게로부터 오는 이 끝없는 생활의 무게 그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선인들 등을 짓눌렀던 시절이 느껴져 오네요 네 네 정말 어떤 사람은 그냥 고대광실 잘만 사는데 나는 어느 때나 태산 같은 지게를 내려놓고 살 것이냐 네 네 평생 지게를 등에 짊어질 일이 없는 시 사는 사람들은 지게로부터 오는 그 태산 같은 삶의 무게를 모르고 말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요 산이라도 짊어지고 옮길 듯이 평생 지게질 했던 분들은 그 무거운 짐을 지며 오며 가며 노래 한 곡 하지 않을 수 없죠 네 청청 하늘에 잔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엔 수심도 많다 일락서산 해는 뚝 떨어지고 월출동명엔 달 솟아온다 간다 간다 나느냐 가 쓰라린 가슴 안고 나는 가 네 해가 떨어져도 지게꾼은 간다는 소리요 달이 솟아올라도 지게꾼은 달빛까지 짊어지고 고개를 넘어야 한다 했거든요 네 그래서 간다 간다 나느냐 가 쓰라린 가슴 안고 나는 가 이 소리가 반복되고 있군요 네 네 그러네요 지역에 분포된 지게소리 가사들이 한 구절씩 생각나네요 네 어쩌면 그 모진 일을 하면서도 박달나무처럼 단단한 지게를 믿고 그 땀에 절은 지게에다 복이라도 짊어지고 집으로 가고 싶은 그런 소망이 깊은 게 지게소리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요 오늘이라는 지게를 짊어지고 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맞습니다 자 소리길 가락길에서 마련한 지게소리입니다 자 신이근의 소리로 지게 어사용 소리 전해드릴게요 네 지게 어사용 소리를 신이근의 소리로 전해드렸고요 한 곡 더 이어보도록 할게요 김용우가 노래합니다 지게소리 억수나잇 아하 예 이장 덕천이구만요 그 우선 거시기 그 이만덕씨 알죠 그 이만덕씨 그 조심하라는 말부터 전해 것이요 예 그 사람은요 불법 체주자 연결해주는 브로커란 말이구만요 긍게 그 만덕씨가 찾아오면 일단 벌금 낼 준비부터 해야 한다 생각하셔요 아 그 무엇이냐고 불법 체주자를 썼다가 벌금 낸 그 쌍치리 생각해 봐요 저기 복청이 삼촌 그라믄 봄농사 일손을 이장에 구해다 준다 그 말이요 시방 아야야 억수나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구려 아 만 덕씨한테 손 내밀지 말라면서 아 그라믄 누가 일꾼들 데려다 준다요 아니 긍게 아무리 일손이 급해도 그냥 그 일손이 급해도 그렇지 어떻게 불법 체주자를 휘가지고 그냥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사람들을 데려다 쓰란 말이요 억수나 그냥 그러다가 재피면 말이요 벌금이 월매인 줄 아는겨 아 긍게 이 회장이 일꾼들을 데려다 주고 그런 소리를 휘하지 당장에 행팔이 하재 반농사 논농사는 누가 다 한다요 본거차로 일꾼들 데려다 주는 만덕씨 말고 누가 있냐고 아야야 그 만덕이란 사람이 대불 구운 사람 중에는 불법 체류자가 많단 말이요 긍게 고것을 조심하란 말이지 아이고 그냥 외국 사람 말고 국내 사람 불러다가 2주 이상은 일했다고 증명서도 보여줘야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디 아 봉알매도 증명서를 맹글어야 외국 일꾼 쓸 거라면서 그냥 걱정하고 있던디 네 그리석어 억수나 니도 일손 구합니다 하면서 구인광고를 낼 거란 말이잖요 구인광고를 내야 국내 사람 전화라도 오면 붙잡고 2주 이상은 일했다고 해야 외국 근로자 쓸 수 있다고 헌개로 구인광고를 안 낼 수가 없자뇨 이따 참말로 양 그 광고를 냈다고 하면 브로커가 찾아온당께 한국 사람들도 자기들이 해준다 외국 사람도 자기가 대준다 하면서 아 가만 그러니께 복천이 삼촌 말 들으면은 구인광고도 내지 마라 이만덕시 접촉하지 말아라 아 이러면은 2장이 다 해준다는 소리네 일손 걱정 말아라 2장이 다 연결해 죽였다 그거자뇨 아야야 억수나 아니 나가 뭔 재주로 그 많은 일손을 다 대냐고 그냥 거 불법 체류 외국 사람들 조심하자 브로커한테 속지 말자 그건 니 왜하미 아니 봄부터 벌금 낼 생각인겨 아 땅잉 그러면 한국 사람 동포일권 좀 구해오라고 아 동포일권 말이야 네 이 시간 끝곡으로 신하위 합주를 한범수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했습니다 네 이제 농촌에서는 봄농사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농가에서는 그 2주 이상은 국내 근로자를 써야 되는데 그 해외자 써야 그 해외 근로자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농촌 근로자 일손을 대해주는 중개인들이 이 불법 체류 자료를 데려다가 일을 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걸리면 또 벌금을 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범칙금이 상상을 초월해요 비싸요 적게는 한 400만 원 정도고 많게는 한 2천만 원 정도라니까 2천만 원 그렇죠 이런 불법 체류자들을 써가지고 물적 손해를 보시면 절대 안 되겠죠 그러면 그리고 우선 국내 근로자를 써야 하니까 부인광고는 내야 하고 그럼 또 중개인이 냄새를 맡고 찾아오니까 농촌에서는 이 법농사부터 걱정이 많겠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일손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자꾸 이런 문제까지 자꾸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우리 농부님들이 더 속이 타는 거죠 지금도 사회적인 얘깃거리가 계속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법은 지켜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상하원골 상사디아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구학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네 지금까지 이정인 김영화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